국내 청소년들이 하루 인터넷 개인 방송을 약 2시간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경희대 연구진을 통해 전국 만 13세부터 18세까지인 중고등학생 1058명을 대상으로 한 어린이 청소년 인터넷 개인 방송 이용 실태 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. 해당 조사는 청소년 인터넷 개인 방송 이용 시간과 플랫폼 장르 등 이용 행태와 선정, 폭력적 콘텐츠 등 인터넷 개인 방송 유해 콘텐츠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자 시행됐습니다. 조사에 따르면 국내 청소년들은 인터넷 개인 방송을 하루 평균 114.9분 시청하고 있습니다. 플랫폼은 유튜브가 36.4%로 가장 많고 이어 16.8%인 아프리카 TV, 16.6%인 트위치 TV 등의 순입니다. 장르별로는 게임이 22.7%로 가장 많았고 먹방이 19.7%, 토크 11.6%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. 청소년의 개인 방송 이용 수준을 결정하는 심리적 요인들로는 즐거움 추구, 습관, BJ와의 심리적 거리 인식 등으로 나타났습니다. 보고서는 개인 방송 콘텐츠 중 청소년들의 권리와 복지를 침해할 수 있는 유해 콘텐츠들을 선별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이 현실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적합하다며 기존의 방송법보다 약한 규제를 적용하거나 사후 심의제 강화, 자율 규제의 제도적 확립 및 이용자에 대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.